어이 달스내엘 라이브입니다 자 후토크 들어갑니다 그 이강인 선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에 좀 걱정되신 분들 걱정된다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지금 발렌시아하고 첼시아하고 오늘 챔피언3 경기를 했는데 경기는 뭐 재밌었고 2대2였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경기를 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후반에 교체돼서 들어왔는데 어... 거의 스프린트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스프린트라고 하는 거는 이 짧은 단거리 단거리에 전력질주를 얘기하는 건데 거의 뛰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켜보면서 어? 왜 그러지? 어디 뭐 체력에 문제가 있나? 어? 몸 상태가 좀 문제가 있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 막판에 특히나 이제 발렌시아가 승리할 필요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싸웠고 공격적으로 선수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투입했던 것도 결과적으로는 아주 공격적으로 싸우라고 하는 거였는데 어? 잘 못 뛰었어요 거의 그냥 약간 좀 서있는 모습들이 많아서 어? 뭐지? 뭐지?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끝나고 나서 들어온 건 뭐냐면 어... 이강인 선수가 플레이를 할 때도 카메라에 많이 잡히진 않았지만 어... 자꾸 이제 경기 도중에 이... 발을 만졌다는 거예요 발을 만졌다는 거고 경기가 끝나니까 통증이 굉장히 괴로웠다고 합니다 괴로워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강이 보호대라고 하는 싱가드를 다 이제 풀어헤친 다음에도 너무 안 좋으니까 어... 그런 상태에 있다가 이제 경기 끝났으니까 첼시에 엉글록 황태하고 인사를 한 다음에 어... 좀 더 고통스러우니까 의무팀을 불렀다고 그래요 발렌시아 의료팀을 호출해가지고 봤는데 일단은 자기 발 상태가 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의무팀과 얘기를 나눴고 지금 구단이 좀 정밀 진단을 해서 어떤지 지금 이제 들어갔다고 하는데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어... 좀 어... 부상이 크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늘 경기 도중에 어... 나타났던 타박이라든지 경기 도중에 일어났던 어떤 플레이 때문에 다친 것인지 예 뭐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 이럴 수도 있는 것이 오늘 경기를 보면 그... 좀 벌컵이 상당히 많이 됐다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예 몸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어... 이강인 선수가 지금 2001년생입니다 만으로 18살 선수입니다 어... 만으로 18살이면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뭐 고대학교 3학년이나 혹은 졸업해서 이제 대학교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이때 한참 이제 성장기의 선수들 보면은 어... 몸이 뭐 1년 사이에도 굉장히 많이 크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성장통을 겪기도 합니다 어... 지금 몸이 상당히 좀 커진 느낌이 있죠 그... 20세 이하 출전했을 때 를 보면 그때 이강인 선수가 한 163 정도로 나와있어요 163 정도로 나와있고 한 63kg 정도였다 네... 아... 죄송합니다 173 173에 한 63 정도였다고 나오는데 그때보다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키가 어떻게 더 커졌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몸은 확실히 더 커진 느낌인데 물론 이 몸을 좀 더 키워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몸을 키워야 되는 게 왜 맞냐면 사실 그 유럽이건 어디건 간에 성인 무대에서 뛰려면 성인 무대에서 뛰려면 힘이 맞춰주지 않으면 제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극대화 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유럽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아주 강한 선수들하고 많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몸을 키우거나 힘을 어... 이렇게 키우지 않으면 거기서 일정하게 어떤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강인 선수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었잖아요 좀 더 몸에 힘을 기를 것 그리고 좀 더 빠르게 플레이할 것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이강인 선수가 지금 몸을 좀 더 벌크업하고 키웠는데 이런 과정에서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백승호 선수도 그런 게 있었는데 백승호 선수도 이렇게 확 컸다는 거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키가 좀 많이 크다 보니까 몸에 밸런스를 잡기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 이강인 선수도 지금 벌크업이 되는 과정에서 혹시 그런 일정의 성장통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인지 이거는 몸관리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메시와 같은 선수들도 우리가 이제 몸에 파워를 기르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메시도 어... 이렇게 그냥 유니폼만 입고 있으니까 뭐... 메시는 그냥 타고난 어... 하늘에서 내린 재능 갖고 공차는 선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 메시가 철저하게 자기 개인 어... 뭐... 의무팀 같은 걸 두고 의사를 두고 철저하게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다 관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메시도 그래서 메시도 가끔씩 이렇게 어... 그... 옷을 벗고 있는 그런 몸이 공개될 때가 있는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렇게 몸을 만들지 않으면 성인 무대에서 싸우기가 어려워요 메시가 갖고 있는 그 엄청난 능력 메시가 갖고 있는 엄청난 재능도 일정하게 몸이 유지되지 않으면 예... 몸이 유지되지 않으면 그걸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키우는 건 맞습니다 이강인 선수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그렇게 어... 몸에 힘을 기르는 거 하나의 속도라고 했는데 속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속도는 100m 달리와 같은 주력이 아니에요 그런 주력은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100m를 15초에 달렸던 선수가 갑자기 노력해서 11초 12초 못 달립니다 그건 그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타고나는 겁니다 그건 엄마 아빠에게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속도는 그렇게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에게 속도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럼 달리기의 속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판단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 어느 곳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미리 판단하고 잘 판단할 수 있으면 몸의 속도가 살짝 느려도 더 빠르게 판단할 수 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하는 선수들이 꽤 많죠 메시도 굉장히 영리한 선수 아닙니까? 메시 같은 경우가 어... 한 경기를 할 때 한 7kg, 8kg 뛴다는 거 아니에요? 7kg, 8kg 밖에 뛰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뛸 수 있느냐 바로 그런 판단의 영리함 판단의 속도가 어마하게 빠른 겁니다 그런데다가 메시는 빠르기까지 하죠 그러니 못 잡는 거죠 자 이강인 선수의 두 가지 몸의 힘을 기를 것 속도를 그 다음에 키울 것 속도는 몸이 아닌 판단의 속도를 키울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몸의 힘을 키울 것 지금 벌크업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몸의 밸런스가 유지되어야 돼요 몸이 커지는 것도 좋지만 몸의 밸런스가 깨지면 부상이라든지 성장통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는데 오늘 첼시의 경기 끝나고 나서 의무팀에게 좀 부상에 대해서 호소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몸을 키우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몸을 키워나갈 때 잘 그런 의무팀이라든지 주의와 또 자기 몸을 자기가 잘 알 테니까 이야기를 해가지고 몸의 밸런스를 잘 가져가면서 어쨌든 몸의 파울을 키우는 건 중요하니까 이강인 선수가 더 높은 거 그런데 되게 좋은 건 뭐냐면 긍정적인 지점은 이게 몸을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실전 경기를 치르면서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예 이강인 선수가 지금 챔피언스 리그도 발렌시아가 치른 5경기를 어쨌든 교체건 선발이건 다 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독이 셀라데스 감독으로 바뀐 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꾸준하게 조금 조금씩이라도 계속 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실전을 뛰면서 벌컴을 대고 있다라고 하는 건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입니다 어 그냥 운동만 해가지고 무슨 단백질제 먹고 몸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 지금 경기를 하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면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무리 좋은 훈련도 실전만큼 좋은 훈련이 없습니다 실전을 통해서 이렇게 몸과 감각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실전을 하면서 이렇게 몸을 키우는 건 참 좋은데 어쨌든 몸은 몸의 밸런스라든지 부상에 대한 염려는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좀 이 부상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면서 더 강한 경쟁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오이 알람 들어갔어요 오이 알람 들어갔어요 네 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